오늘 제주도에 겨울비가 내립니다. 포근하고 습한 공기로 인해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남부지방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제주에 5mm 내외 비가 내리고 있고 옅은 안개가 깬 곳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후까지 최대 30mm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흐린 비날씨지만 온화한 남서풍으로 인해 큰 추인 없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6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찬 대륙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저기압에 의해서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8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지역 14도, 남부지역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까지 눈비 소식과 함께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